덱에서 제거 기생충 상점 네 무감각이 너무 좋아요 무감각 무감각이 키카드이기도 하고 프레츠 마른프에 공중제비 프레츠를 먼저 갈까 개도 돌진 타격 멸신 나 풀피안이었어 잠깐만 이벤트 소스 이벤트 소스 예비 파멸 단분사 단분사 엘리트를 가 바로 강화하고 엘리트를 갑시다 손상 이제 드로우나 뭐 스킬 카드 같은 거 이런 거 아 총매님 눈 딱 감고 집어 총매특 이제 독 안나옴 따라하지 마세요 총매 코인 가자 가자 총매 떡상한다 당구 총매 총매 가자 가자 여러분 총매 코인 떡상합니다 이 정도 이 정도 투자는 해야지 투자를 해야 리턴이 올 거 아니야 건물 massive 건물을 집어놔야 됬나 adv 딜 가져오려면은 건물 강화해서 아니야 여기서 독 나온단 말이야 감히 총매를 모욕해? 감히 총매님한테 아 이거 검무 써 바로 방금 타격 안 쓰고 지금 검무 쓰는 게 낫겠다 떡락기 원이라니요 어디서 그런 나쁜 말 배우셨어요 이제 검무 나오겠지 이런 프레츠에 검무하면 잡겠죠 안 뱉대 아니 그거보다 총매는 아니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총매 씌운다구요? 총매님이 그럴 리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망했네. 이거 리트각입니다. 리트각 날카롭죠. 휘비에 낄까? 악기똥. 나 죽는다. 죽어요. 총매 코인 덩어라. 쌍쌍패지. 총매. 총매. 엘리트 됩니까? 여기 엘리트 하나 추가요. 여기로 가서 여기로 엘리트 오케이? 대신 이 초반에 잡혀주면은 엘리트 잡을 때 굉장히 좋아요. 으잇? 으잇? 제비. 방해. 강수험. 강수험 다리 꺾기. 어떤? 칼질. 칼질. 이거 사야 해. 정의령 이벤트 나오면 줘야 돼. 펜터그래프. 대단원 코인. 이번 코인은 어떨까? 정의령 안 나온다고요? 능숙한 찌르기를 산다고요? 전래절래. 아. 아. 청매 코인 또? 아니. 괜찮은 전략. 안 사요. 안 사요. 안 사. 관로우 감사합니다. 아니 뭐야 이거. 잠깐만. 잠깐만. 관로우 감사합니다. 드로우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이 꽤 있어요. 다리 꺾기에다가. 이것저것. 이러면 어떻게 읽는 거예요? 하나. 수비하고. 강섬 같은 걸로. 고개? 고개까지 쓰면. 대단원을. 더 쓸 수 있을까? 킹단원 백으로 간다. 도박치 나왔어. 잠깐만. 3. 3엘리트. 5장만 지워. 1, 2, 3, 4, 5. 킹차는 전략으로. 다음 턴 대단원 각을 볼 수 있다. 4장의 채 가자. 도박치 4장의 채. 대단원. 여기서 한 장을 뽑으면. 다음 드로우에도. 대단원이 가능해. 되죠? 되죠? 너무 세다. 유정의 수호자. 강연 손님. 활로우 감사합니다. 천적. 거룹니다. 나는 대단원으로 간다. 대단원의 수호자. 1, 2, 3, 4. 이렇게 섞으면. 하나 더 뽑을 수 있어요. 하나 둘 그리고 괸전 수비 타격 타격 수비 다음 턴 대단원 아야 힌포션 단사신경 단사신경 덱 더 빨리 돌릴 수 있는데 그죠 너무 너무 막가는 것 같죠 단투가 더 나을 것 같아 짜잘한 딜도 넣을 수 있고 아니면 고개의 반사신경으로 한타임 더 빨리 가져올 수도 아닌데 아 15장이어야 이거 두장 소멸이니까 15장이어야 제일 쉽긴 한데 걸러볼까 걸러볼까 아 아 셋 살려주세요 여기 사람 있어요 아 아 이번에도 실패네 아 이번에도 실패네 이번에까지 실패하면 큰일인데 이제 못쓰는데 뭐지 그러면 이거는 고개를 들고 가는게 맞죠 전등 제비 강화 킹단원 아니면 무력화 아니면 궨전 킹단원 야 덤벼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뒤져 흐아 이건 자야되는데 아닌가? 괜찮은 전략을 강화해야 되나? 아이 캠 꺼졌네 기다려봐요 캠이 죽었습니다 아 펜터그래프 있지 아이 캠 죽었어 잠깐만 아니 이렇게 중요할 때 이렇게 쓸모없는 캠이 진짜 캠 비싼 건데 그래도 캠이 죽었습니다 캠 킬 때까지 숨 참습니다 흡 띵띵띵띵 뽀로롱 흡 캠 왜 안되냐? 그때 울란다 키지 말까요? 캠 필요도 없잖아 아니 아니 아유 뜨거운 냉커피님 고알로우 감사합니다 아 뭐야 이게 진짜 300명 다 죽는다 트위치 사고 사고 숨 참았어 사망 범인은 중국 아니 왜 안된대? 대단원 두장 집어도 될 것 같은데 아니 노캠 실력 방송 아니 게임 해야되는데 캠이 중요해 게임이 중요해 게임이 중요해요 펜터그래프 있는데 괜찮은 전략을 아유 주님 콜로우 감사합니다 무력화를 할까 아니면은 괜찮은 전략을 할까 빡캠 노캠 김트위치님 콜로우 감사합니다 그래요 괜전이나 무력화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무력화가 수비하기 더 좋겠죠 어차피 얘는 아닌가 괜찮은 전략이 더 수비하기 좋나 둘 다 하는게 제일 좋은데 그린동화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다음 턴 대단원 아 펜터그래프 있어서 앉았습니다 저 플레이 시간이요 엄청 깁니다 수비 들고 있고 하나 둘 셋 무력화 대단원 이제 고개 돌고 대단원 쓰려고 했는데 안됨 어쨌든 딜은 넣어야 되니까 고개로 생존자 쓰고 다리 꺾고 강성 쓰면 다음 턴에 대단원 생존자 수비 대단원 들고 돌리고 아유 무력화 먼저 덱 돌리고 무력화 아유 이거나 뭐라 수비 들고 있고 아유 이제 또 대단원 잡고 있으면 다음에 쓸 수 있죠 근데 지금 쓰면 피격 아닌가 13 그죠 지금 대단원을 쓰면 피격이죠 포션을 먹으면 15야 다 꺾 들고 있고 12 채우는 거는 두 장만 쓰면 되고 고개 돌리고 다 꺾 쓰지 말고 이렇게 하면 또 다음 턴은 대단원 무력화 타격 타격 피날레 더 넣을 필요가 있을까 더 넣을 게 있을까 잠시만요 캠 캠캠캠 캠캠캠캠캠 캠캠캠 캠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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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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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워요 여러분 오늘 드디어 중괄호 캠 처음 공개하는 날이에요 이제 숨 쉴 수 있잖아 딱 캠방 유리칼도 충분히 좋을 수 있겠는데 잘 모르겠네요 차라리 죽죽죽을 넣어놓을까 이올카님 관로 감사합니다 이제 꺼달라고요? 아니? 싫은데 갸롤를리 조광경님 관로 감사합니다 거릅니다 아니면은 죽죽죽 하나 쓸까? 아니 근데 어차피 피날레도 전체 공격이야 아스트롤라벨 타타타 어잇 나왔네 괜전 3장까지 나왔어 더 좋아졌어 아니 조광경님을 모르신다고요? 결국 죽죽죽 나온다 정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다 꺽쓰고 이렇게 돌릴 수 있나 근데 쟤들 근데 쟤들 3장 4장 5장 들어가면 쓸 수 있는데 강섬이 나오면 쓸 수 있어 나오겠지 뭐 나오겠지 스고링 스고링 펴펴펴 이게 게임이지 이게 게임이지 1,2,3,4,5 이거 두개 들고 있고 3장 돌리면 한장은 드로우한다 치고 아 음 한장 드로우 할 수단은 충분히 있고요 들고 가고 3층이요 아 죽지 뭐 무력파 다 꺽 대단원 강섬 생존자 독발버리고 수비를 할까 고개 들고 있죠 다 꺽 한턴 버티면 대단원이니까 에이 키드각인데 뭐가 중요해 대단원이 중요하지 반박시 게임할 못 다리 꺾기 또 나왔다 다리 꺾기로 딜을 더 땡길까 어쨌든 지금 저걸 계속 쓴다고 해도 딜이 그렇게까지 어 붕대감일까 붕대감일까 공포 복수 잡으려면은 앗 집중해야됨 집중해야됨 아멘 누가 게노답 사명제래 이제 공포 땡기거나 붕대까지 나왔네요 이거 독밥 써야되나? 일단 쭉 갈아야 이게 방어도가 올라 1,2,3,4,5,6 하나 남기고 공포 독바 오력바 닥껍 닥껍 고개 잠깐만 제비 나올려나? 제비 나왔죠 퀸전 제비 대단원 대신 강섬 제비 수비 수비 쭉쭉쭉 끝 수리건 두루마리 조심하겠습니다 어? 될 것 같은데 아이스크림 필요 없고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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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zn 도착 л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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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쟤들 인공물이라서 다리 꺾기를 못해요. 총 5장을 드루어야 되는데 다리 꺾기를 못써 그러면은 수비로 한턴 맞던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첫 턴에 약간 아쉽겠구만 100딜 첫 턴의 생각을 좀 잘못했네. 아예 저거를 인공물을 미리 다 빼던가 그랬으면 됐을 텐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왜 이렇게 챙겨주지 게임에서 왜 이렇게 게임에서 나를 챙겨주지 자, 생각을 생각이란 걸 좀 해봅시다. 이번 턴의 Lag. 이번 턴에 만약에 다 돌린다 쳐 그러면은 아홉 장 네 장만 들어오면 되니까 아니면 무력화 닷컥 이런 것들은 그냥 바로 털어낼 수 있는 거니까 아드? 배신? 다섯 장 네 장 아 헷갈려 졸라 헷갈려 아니 하아 공포 독과 아드 힘차는 전략 무력화 다리 꺾기 강선 여기서 넘기면 되죠 다음 턴 대단원 더블로 들어가고 다리 꺾고 무력화 제비 고개 아니 너무 돌렸나 하나 둘 셋 넷 너무 돌렸네 오버했네 기왕 돌린 거 더 돌리는 게 맞고 근데 이렇게 조금 실수해도 쟤 봐봐 죽었어 잠깐만 죽었는데 잠깐만 실수해도 되는데 게이트 나 돕고 할래 여기서 돕고는 자신감이야 아 그냥 소주 할까요 갓 소주 근데 아닐 스택 죄송합니다 아닐 스택 쌓지 않을게요 소주 돕고 실망이라고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만족시켜드리기 위해 소주요 자신감 작은집 기다려봐요 작은집은 문제가 뭐냐면 고개 같은 거 강화되면 약간 뒤틀릴 수 있어 약간 소주 러 아이스크림 유물 스킵 돕고 스킵할 바야 돕고개죠 핑핑이 우리 엘리트 갑시다 엘리트 4마리 루트거든요 이러다가 그거 뭐냐 광기 이벤트 나온다 obia 잠시 나 촍 앞으로 앞으로 그렇 acquire 모두 요즘 아우 헷갈려 왜 이렇게 어렵냐 근데 실패해도 실패해도 그냥 쎄 대기 그냥 쎄 내가 뭔가 계산을 잘못해서 쓰러지더라도 그냥 대기 쎄 안 1스택 쌓이는데 아니라미 또 내장 보존이고 22, 32 막았죠 그러면은 아이스크림 있으니까 킵하고 쓸까 이거? 여기서 두 장 드로우 돌리고 쓰면 끝이야 내가 뭘 더 해야되지? 8장 돌리면 5장을 뽑아야 돼 제비랑 고개가 같이 나와주면 되는데 사실 그냥 여기서 한 턴 버티고 막을 두 장 쓰는 것도 방법이지 제비 돌렸다가 고개가 안 나올 확률이 높잖아요 일단 킹존자 수비 빰 빰 아잇 이거 넣을 줄 알았어 1장 2장 1장 2장 3장 3장 4장 5장 하나 하나 둘 셋 넷 된다 딜 봐요 하나, 둘, 셋 지금 만나러 갑니다 많이 버려야 방어도를 더 줘 드로우 조절하고 아드에서 이제 제비가 나오면 되는데 나왔죠? 공포 필요 없고 강서 마드 쭉쭉쭉 빼도 될 것 같은데 괸전 일단 쓰고 강섬 아드 무력파 고개 다 꺾 뽑고 여기서 제비가 안 나오면 안 되네 아 이런 아닐 스택 쌓는 건가 이럴 거면은 자 제비랑 고개까지 잠깐만 핸드 터진다 쟤들이 화상 두 장 넣거든요 그거를 계산을 해야 돼 아 실패네 또 화상이 한 장만 들어오면 막는데 아니요 다시 스튜디오 아름다운 와 미쳤다 진짜 자 어쨌든 이제 쓰니까 잡죠 볶음 깨알 아 어려워 어쨌든 아 공부하면 드로우 포션 좋다 쫄보처럼 자야할까 잘 필요 없어 아하 호띠딤 공포는 필요하고 아니 호띠딤 공포 4 5 6 공포 괸전 강성까지 돌리면은 돼요 근데 이제 펜촉은 다른 데 빠지지 다음 턴에 가면은 불가 팀이잖아 하나 하나 둘 셋 넷 드로우 포션 일단 드로우 일단 이거 보고 음 이거는 다리 꺾기 써보고 만약에 이제 고개가 나온다 아니면은 이제 포션을 먹고 백년퍼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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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 무력화, 눈찌르기, 닭걱, 세비 5장이라서 여기서 종료해도 다음 턴이 끝나요 아니면 펜촉을 조절을 하려면 지금 몇 장을 써놔야 아 잠깐만 안 쓰는 게 맞지 이번 턴에 두 장 쓰고 다음 턴에 펜촉 가능하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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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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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닭걱이, 닭걱 못 쓰잖아 지금 에, 무력화 그럼 이거 또 돌려야 되죠 아 헷갈려, 이거 피나 먹을걸 아이, 너무 헷갈려 아이, 너무 헷갈려 덱이 너무 어려워 강성 아, 이거 스탱이나 쌀까 팬촉 스택 피나 좀 채우고 이번 턴에 턴종하면 턴종하면은 턴종해서 피채우기 vs 다리 꺾어서 펜초곡사킹 표창? 필요없는거 나왔네 펜타그래프 있어요 25회복하면은 69라서 잘 필요없어 저주지우고 이제 빌어야 돼 공포써야되고 1 2 1 2 2 3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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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욘드 퍼펙트, 영웅 8, 피해를 받지 않고 새 보스를 처치했습니다. 비욘드 퍼펙트, 영웅 8, 비욘드 퍼펙트,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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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